한국국토정보공사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끝날 것이라는 일부의 예견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윤창중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아가 이남기 홍보수석의 책임을 넘기면서 사건은 윤창중과 인턴 여성, 윤창중과 이남기 간의 진실공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남기에 이어 허태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여도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윤창중은 미국에 가서 수사를 받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실공방과 관련해서는 주미대사관 측에서 운전사가 배석도 하고 자리도 비우기도 했다고 하며 언론에서는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인턴 여성이 새벽 5시에 찾아오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만 한 번 툭 쳤을 뿐이라고 하자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을 상대로 과연 성추행 사건을 확대 조작할 21살 여성 인턴이 있겠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창중이 자기 짐도 챙기지 못하고 황망히 떠나고 귀국해서 한동안 두문불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이남기도 귀국 종용 등에 정확히 해명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윤창중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워싱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남기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정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또 26시간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미대사관은 청와대에서 항공권 시간을 문의했다고 증언하며 청와대가 윤창중의 귀국을 인지하고 방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허태열은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초기에 청와대는 이 사건을 윤창중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놀리며 이남기의 사과로, 그것도 사과 대상의 대통령을 포함시킨 조치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봤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은폐 호도의 대책회의들을 조직하고 적당히 이남기나 허태열의 사과로 무마하려 했다면 더 이상 청와대에 남아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안이할 수 없습니다. 넷째, 결국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므로 대통령의 방송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대로 이 모든 문제는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입니다.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수첩 인사, 불통 인사, 나홀로 인사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이번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 언론들도 이구동성으로 윤창중 사건이 대통령 박미와 관련한 이른바 성과들을 무로 돌리며 국격을 떨어뜨린 국제적인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박 대통령은 스스로 방송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허태열 이남기의 사퇴를 포함해 비서실의 전면 개편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윤창중 전 대변인은 스스로 미국에 가서 수사를 받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특히 여성 인턴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력과 지휘 능력의 한계를 허심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편이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편이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편 مع